자 오늘은 펠리스 에이수 네일크림을 발라봤는데 미백주름개선 크림이에요. 제형은 이렇게 쫀득함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할수록 바로바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딱 바르면 약간 꽃향이 나구요. 바를수록 이렇게 얼굴이 맑아진, 처음 발랐는데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탱탱 탄력이 느끼시죠? 한쪽으로만 차서 그런지 팔자주름이 생기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미백하고 주름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목 위에 많이 발라봐야겠어요. 향이 좋고 끈적이지 않아요. 탱탱하고 자주 발라볼게요. 그래서 처음 발랐던거랑 피부가 되게 맑아진게 보이시죠? 피부도 되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제 피부에 맞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도 않고. 크림 바르는데 수딩, 수분이 없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건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